자 반갑습니다. 오늘은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공식 팬클럽인 아미를 상시 모집한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. 방탄소년단은 15일 공식 팬 커뮤니티와 팬카페, 그리고 SNS 채널을 통해서 글로벌 공식 팬클럽 아미멤버십 모집을 공지합니다. 이번 멤버십은 매년 일정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가수제 방식에서 벗어나서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팬클럽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메일 아이디로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 커뮤니티인 BTS 워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고 공식 MD스토어 위블리에서 팬클럽 멤버십 상품을 구매하면 가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. 위블리 상품 구매 시에 등록한 이름과 신분증의 이름이 동일해야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한국 국적의 내국인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팬클럽 회원에게는 회원 모바일 카드와 멤버십 키트는 물론 국내 공연 선 예매 및 추천제 혜택, 공기 방송 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. 아위분들 다같이 합시다.